선호가 저를 많이 좋아해 주거든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심장인 밤 두 눈 뺏고 잠 잘 수가 없어요 3.1.8에 anywhere 그 3.1.8 날 내 곁에 두 표를 따라 내게 말 줄게 My Galaxy 선호가 저를 많이 좋아해 주거든요 항상 만나면 저에게 아주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해 주는데 너무 힘들어요 편해? 좋지 옆으로 가봐요 키스타이 모르겠는데 스킨쉽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아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여자친구도 아니고 맞아 안아달라고 했는데 왜 안아줘요 이제 옛날에는 잘 안아줬는데 보나야 형을 좋아해 주는 마음 너무 고마운데 좀 적당히 힘들어 힘들어 변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나 말고 다른 형들한테 좀 잘해주고 알겠지? 정호 형 정호 형 정호 형 아이고 정호 형 정호 형 정호 형 황관량 씨 봄터뷰 들어왔어요 황민현에게 황제관량이란? 사랑해요 이거 나간다 이거 나간다 누구를요 취하신 거 아니죠 지금 정권은 아 저희를 사랑하는 거 아 알겠어요 황민현에게 쏠리쏠리란? 사랑해요 아 네 황민현에게 권현빈이란?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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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으면 좋네 재환이가 이렇게 말하면 사이코패스같이 뛰어오면서 오랜만에 도니까 같이 돌더라고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달릴 것 같은 제 웃음소리이기 때문에 진짜 무서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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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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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